우리가 이곳 성공하면 세계 6번째로 가는 거 아니야. 우리도 이제 우주강국이야 우주강국. 지금 IMF는 폴의 세계 경제 성장률이 6.0%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일본 연구진들은 46억 년 전 태양계 탄생의 비밀을 밝힐 귀중한 정보가 담겨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미션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데? 지구에 떨어진다고? 합폭탄했으면 되잖아. 해보지도 안 부풍기한다고? 우리가 들풍기였어? 뭐? 그런데 세계 각국의 머리를 맞댄 페이가 예정보다 이틀 더 열렸지만 아무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. 제발 제발 그만 좀 싸우자고. 지금 다 죽게 생겨내서 국익이 먼저야? 해보자. 할 수 있어. 할 수 있을 거야. 항상 그대였잖아. 그대여 하나님의 관로와 함께 하셨다면 아멘